보스! 함내 침입자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여? 누구여? 찾아내! 찾아내! 찾아내라고! 하하하하 용발톱단 오늘로 너희는 끝장이다 아! 디럭스 파이터다! 허걱! 그렇다! 이쯤 되면 바로 디럭스 펀벅! 빠르자다! 허걱허걱! 디럭스 파이터! 그렇다! 이쯤 되면 바로 디럭스 펀벅! 또 빠르자다! 으하하하하하 디럭스 펀벅! 하하하하하하 이번에도 너희 작전은 실패다 허앗! 서서설마 저 목소리는 그렇다! 디럭스 파이터다! 음! 디럭스 파이터! 어디로 들어온 게냐? 현관으로 들어왔다 공태군! 또 현관문 잠그는 걸 잊었나? 깜빡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 디럭스 펀벅!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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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바로 디럭스 펀벅을 쏴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나?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줘 응? 어때? 제발! 응? 싫어! 디럭스 펀벅! 제발 사정 좀 봐주게! 전투태세를 갖출 때까지 딱 5분! 5분만 줘! 디럭스! 아냐아냐아냐! 저저저 이렇게 하세! 100만원! 100만원 준다! 응? 오늘은 우리를 아무 일 없이 퇴근시켜주는 조건에 100만! 응? 어떤가? 100만! 100만! 그것도 달러가 아니고 원이야! 응? 오케이? 디럭스! 아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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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신 HDTV에다가 하와이 여행까지! 그리고 이번주 휴무! 그리고 이번주 풀로 쉰다! 이정도로 해주게! 응? 하이와, 와이화, HD, 텔레비, 뭐지? 음... RG전자 40인치 완전 좋아! 음... 이번주 쉬고? 어! 이번주는 풀로 쉬고 다음주 월요일 9시부터 근무! 그 다음주는? 그건 다음주에 생각한다! 한물간 용사마 가발도 끼워줄게! 디럭스 펀벅! 하나 둘 둘 셋! 들ored 감사합니다.